자 오늘 2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2%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흐름이 꺾여버리고 있는 만큼 신성 델타테크 보이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신성 델타테크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세가 전개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매도를 끝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월 4일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전략 매도를 완료해야만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 위치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신성 델타테크가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피하자 이겁니다. 3월 4일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이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즉 여태까지 올랐던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 있는 흐름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수, 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정말 수천번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저점 대비 이경률이 벌어지며 고점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었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앞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상승 초기 자리 3만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분명히 3만6천원 부근이었습니다. 현 위치는 거의 상승 초기 구매자리까지 내려왔고 박스권 하단 구간 세력이 개미들을 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장대 음봉을 연출시키는 그냥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전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등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액으로 신상 랄라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등가 낮춰 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재발듣고 수액실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된 이후에 4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무조건 매집 끝내두시라고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등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재박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얼마였어요? 3만 6천원 부근이었어요. 이렇게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지난 2월 21일 최고가 자리가 형성되었을 땐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상 델타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린 제가 현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가오는 3월 4일이 지나면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다가오는 3월 4일 APS 본사에서 신상 델타테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있는데 워싱턴과 우리나라의 시차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 차이 납니다. 즉, 워싱턴이 발표하는 시간엔 우리나라 새벽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어떻게 돼요?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3월 4일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이때부터는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5일 앞으로 나올 강한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강조드려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세력의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거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마지막 반등 흐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현 주가에 남아있다. 세력들이 현 주가에 남아있는 한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을 연출시켜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이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앞으로 신상 덜타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하루 전에 바로 어제 신고가가 뚫린 이후에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신상 덜타의 모든 장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현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략 매도 확실한 매도 단가를 잡아가야지 앞으로의 조정 위치 이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앞으로 무조건 한 번 강하게 튀어 오르는 반등 흐름 연출될 거다. 세력들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반등 흐름 강하게 연출되면 전량 매도할 준비하라고 제가 지난 영상 바로 하루 전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 타점 놓치셨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상 델타테크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보낸 다음 신상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현 위치에서 신상 델타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지난 2월 21일 신고가 자리가 형성될 때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6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 일주일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도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동안 저 혼자서 매도 타점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지난 2월 21일 수요일날에도 17만원 이상 최고가 18만 4천 8백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확실한 매도 단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었어요. 그리고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진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12만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시켜드린다 이번 반등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익 안겨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무료로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고집부리지 말고 무조건 매도하라고 기재해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구간 마지막 반등 흐름 나왔으니까 전량 매도로 해야 앞으로의 폭락 위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기재해드렸었죠. 신선 덜타테크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면 주가에 거품이 껴져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선 덜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지 앞으로 이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엔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단계적으로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식으며 강한 낙복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전략 매도를 해야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신선 덜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은봉 흐름 나오면 상승 초기 자리인 6만원 자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선 덜타 테크 보호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매도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야 된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덜타에 정확한 매도가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전략 매도해야 6만원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피할 수 있다라고 자 앞으로 신선 덜타 테크가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연출될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은봉 흐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연출시키는 마지막 반등 흐름 한 번에서 두 번은 다시 한번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신선 덜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무조건 전략 매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20% 이상의 수익을 놓친 것처럼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서 신선 덜타테크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 469 9671 위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서 신선 덜타의 정확한 매도가 서둘러서 받아 가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선 덜타테크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낙복 흐름 이어지면서 6만원 자리까지 폭락하면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지금 마이너스 80%의 손실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후회할지 좀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선 덜타의 정확한 매도가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 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금이 2천만원 미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 드리며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 또한 그냥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10만원뛰기 20만원뛰기 이런 구간에서 놀지 마시고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매매를 통해 10억의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1 위폰으로 경험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세력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정원 500명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 이미 300명 가량이 들어온 만큼 제가 문 닫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경험 경험이라고 적어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9671 엊그제만 하더라도 엔캠 이 한 종목으로 단 하루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개되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세력주 확실하게 공략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다.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정원 다 차기 전에 입장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 러브틱스가 실탄 4,000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000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